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송가인 가수님의 어게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행사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제59회 광주시민의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. 송가인 공식 팬카페 어게인 스태프 라플리아입니다.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제59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가인님 출연하십니다. 행사명 제59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행사일정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행사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본무대 행사회정 광주시민의 날에 맞이하여 노래자랑과 많은 볼거리 푸드코너 등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가 열립니다. 어게인 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람 부탁드립니다.